고춧가루 자 시선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핫할까요? 하트 고양이 핫할까요? 고양이 핫 좀만 내려놓으세요 체리키트 할까요? 체리키트 체리키트 자 포인트 한 번 동작 좀 보이세요 규빈씨 새해니까 새해 인사 할까요? 팬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 규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인 가수 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규빈가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